전국 나락자랑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? 하루하루 나락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버티는 여러분들도 안녕하셨습니까? 전국 나락자랑의 진행자 류니가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나락에 빠진 수많은 유튜버 분들도 있었고 나락에서 복귀를 하는 유튜버 분들도 계셨고 여러 일들 속에서 이렇게 전국 나락자랑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 나락자랑 초대 가수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 여러분들의 부름을 제일 좋아하는 가수 에디님 모셔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다 아 예 단골손님이시죠? 좀 이제 사람들이 지루해서 그만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없나? 뭐가? 그런 리플? 아 근데 뭐 나락 관련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빠질 수가 없으신 분이죠 다 끝났는데 진전되는 그런 이야기는 없지 아이 뭘 다 끝나 이제 시작인 거지 자 반갑습니다 예 다음 참가자분 미모 마린시티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미모 마린시티님은 어떤 일로 또 나락을 가게 되셨는지 다른 문제 좀 생겨서 쉬겠다는데 나락을 갔더라구요? 자 그럼 왜 나락이 갔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모 마린시티입니다 앞으로의 방송과 관련하여 공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체적인 방송 활동에 대해 우선적으로 무기한 정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기 효방 선언한지 일주일 만에 그 아거님 프로 신청서를 넣으셨다고 아니 자 다음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아 좋댔네요 아 이번에는 또 예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아 여기만큼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아 다들 그러세요 지금 제발 오늘만은 빼달라 그 연다야 이번에 그 전국 나락 자랑 할 건데 난 좀 빼줘 야 다 싫어 그냥 여기에 속하는 것도 싫고 안심 없이 그냥 혼자서 할래 그냥 아 진짜 많이 필요 없이 딱 한 글자만 말하면 돼 그냥 한마디만 딱 하고 가 그냥 아 그러면 지금 재생신고나 그냥 넣는다? 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파악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라도 나와야 된다 아 그럼 예 한번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랑 제가 숙소를 잡고 같이 술을 마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3개월 정도 면허가 정지가 됐었습니다 예 그러면 하시는 노래는 그거죠 나 핸드리고 잔다니 아 죄송한데 자 지금까지 예 나락 자랑 시간이 있었고요 예 축하 공연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